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보가 불쌍히 여겨 명태껍질을 구해다가 부러진 다리를 고이 싸고 오색 당사실로 단단히 감아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말리 강남을 무사히 갔다가 명년 3월이 되거든 다시 내 집을 찾아오라. 아무리 비무르 짐승일 망정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든 원리가 있으리요. 수십일 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바로는 날개공부 힘을 쓰는디. 수십일 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바로는 날개공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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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자막 제 꿈아오! 장천에 퇴! 높이 떠 호줌으로 둥둥 펄펄! 퇴! 날 벌날! 그렇지!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 반갑구나 내 재미야 부러진다 저기 봐야 미안합니다 여기가 실수를 계속하네요 목을 못잡네 부러진 애한테 불어 inclined 전체적으로 음을 못잡네 거중으로 동 tú 두 퓽 날 흥보가 보고서 거기를 못 잡았어. 거기도 못 잡고 아까 부러지 거기도로 안 됐어.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구 그러니까 거중으로부터 시작! 거중으로 퉁퉁퉁 펄펄 날고 날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구 반갑구나 내 대비야 부러진 다리를 원망을 말하라구 고자그 손빈이도 고자그 손빈이도 고자그 고자그 손빈이도 왜 안해? 고자그 고자그 야아 앙 쫑어이기 없었어도 시낙 야아 앙 쫑어이기 거의 됐어요 다시 할게요. 양쪽이 없었어도 시작. 양쪽이 없었어도 시작. 양쪽이 없었어도 재나라 들어가 대장이래고 시작. 재나라 들어가 대장이래고 다시. 이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어디에도 없는 선이야. 이 선이 참 좋아.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 다른 쟤하고 너무 달라. 양쪽이 없었어도 시작. 한신이 도시다. 초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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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어-어-어-어헴 op-어-어헣 dot op-어-어 oh uh... war uh... 어 zo 거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는데 없어 허 허 허 허 허 허 더 깎아서 초박하게 쓰지 말고 허 이렇게 없어 허 허 허 허 앗 써도 이런식으로 시작 없어 허 허 허 허 앗 써도 그래 이게 다 기교잖아 허 허 허 허 허 허 앗 써도 허 허 허 할 때는 목을 깎아 약하게 갖고 숨을 많이 내야 이게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앗 써도 이렇게 이거 허는 두껍게 허 허 허 허 그러니까 허 허 허 허 허 허 써도 어 어어 써도 Treasury 이렇게 대 총 짜 remdon 돼 그 안 해 우리가 을 열어 목을 열어 이 해에 자 Earl nee spray 비근데 아 вз 굿 vagy выйuch reasoning 고세 거기는 목을 깎아. 높은 고세시당. 높은 고세시당. 주어짜. 고세. 높이 할 때 목을 대폭 목으로 쏘지 말고 깎아. 짜듯이 깎아서 목을 조여서 그렇게 돼야 투박하지 않고 예쁘고 소리다운 소리가 나. 대폭 목으로 큰 소리를 콱 쏘버리면 안 돼. 굉장히 투박하고. 하음에서는 목을 열어서 굵게 대폭 쏘듯이 쏘버리고 위로 가면 목을 좁혀서 깎아서 아주 그냥 짜듯이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소리목이야. 전체를 다 열어놓고 쓰면 안 되고 또 밑으로 내려갈 때 약하고 상대적으로 위로 높고 갈 때 대폭을 쓰면 그건 바야. 밑에는 크게 넓고 크게 쓰고 위는 깎아서 얇게 쓰고. 대장단 높은 고세시당. 대장단 높은 고세. 이를 흑온 괴경을 허용었으니. 허용하… 이렇게 써야 되는 구만. 허용하 Spee 이의 흑온 뭐야. 이분 쾌경을 해야지 분음을 못찾어. 이분 쾌경을 허였으니 이분 쾌경을 허였으니 이분 쾌경을 허였으니 강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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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강산채도 많이 써. 그 음을 놓고 기준으로 해서 위로 뜨면서 이렇게 비비는 거야. 강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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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고급한 식임이지 아주 고급한 이렇게 해서 꺾고 이렇게 해서 둥글리고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고급한 거야. 막 비비는 거 멀리 강나물 훅 멀리 멀리 강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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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은 남을 시작 말리 이것을 입이 쨍쨍하게 텐션 줘가지고 찢듯이 이렇게 말리 이 강은 남을 그걸 퇴직하니 쥐었잖아 텐션 줘가지고 짱짱하니 시작 말리 이 강은 남을 부디 평안히 자그를 가 그라 졸라떼야 돼 부디 평안히 자그를 가 그라 졸라떼야 돼 시작 부디 평안히 자그를 가 그라 제비 줘도 섭섭하여 라고 시작 제비 줘도 섭섭하여 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는 쫀쫀하니 이건 다른 소리는 휘리릭 휘리릭 할 수 있지만 이 소리는 이런 소리만큼은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요 한 꼭지라도 좀 머물러서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더 세련되고 더 좋은 복이 많죠 훨씬 훨씬 많은데 안 바꿀 요런 또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셋 아멘